금주의 여전송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시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네 자 그럼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? 네 할렐루야 네 너희가 내게 부르시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부르시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시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찾을 것이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부르시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나흘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나흘